다음은 대통령 내외분께서 위패봉안관 참배를 위해 이동하시겠습니다. 위패봉안관에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유해를 찾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영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내외분께서 위패봉안관은 위패봉안관 위기 시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위패봉안관 참배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다. 유교 전사자 명부입니다. 매일 아침에 해당 일에 전사하신 분들의 명부를 펼쳐놓고 저희 현충원 직원하고 어장재 병사들이 함께 추모식을 거행한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가 이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명부입니다. 제가 몰라요.. 묘욕예요.. 청소하고.. 이 분들의.. 전사자 boisthan에 우녀있는 첫 찐비를 vedえて 내가 왜 좋은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오늘 이제 6월 6일이며 6월 6일에 전사하신 분들의 연구를 펼쳐놓고 매일 해당일에 전사하신 분들 죄송하게도 너를 기억하겠다고 해서 이란도 그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냐 혹시 나랑 공 깔려는 게냐 까긴 뭘까 이년아